하늘도서관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친구,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. 따뜻한 봄날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힐링 독서 쉼터를 마련했는데요.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27일 하늘도서관에서 독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. 이번 축제에서는 다채롭고 이색적인 행사가 함께하며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.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 공연과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돼 풍성하고 다채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. 또 관내 도서관과 복지관 등의 체험부스 등 부대 행사도 마련돼 참여한 구민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. 참석한 이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열린 이번 축제가 구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.